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라이브거든요? 미치겠다 자 소개할게요 세븐틴의 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폈고요 저희는 곧 갈 거예요 네 갈 거고 자야죠 네 여러분 좋은 아침 되시고 좋은 점심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한잔하고 자야죠 네 가겠습니다 밤에 밤에 제대로 놀러올게요 민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한잔이었거든요 한잔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넌 정말 대단한 선배야 멋지다 새벽 4시에 단 한마디도 없이 그럼 라이브를 켤 수 있다는 건 이 라이브는 말이야 내 감정이 내 감정이 뜻하는 대로 가야되는 거야 아미들이 보고 싶다 내 팬들이 보고 싶다 그냥 켜는 거야 알았어? 나도 그런 모습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